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 곳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오랜 시간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부자될 방법, 부자될 곳을 좀 발견하셨나요? 아마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아 이런걸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오실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 곳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J 드마코가 실제로 한 일입니다. MJ 드마코가 다른 사례가 아니고요. 본인의 직접 경험을 이야기한 건데요. MJ 드마코는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객들의 불평을 장부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와서 이런 불평을 한다 하면 그 불평을 하는 고객들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런 불만을 표시하면 MJ 드마코는 10명 정도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가 불평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상한 고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MJ 드마코가 생각이 좀 달랐던 겁니다. 그렇게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그 수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불만을 표출했다면 한 10명 정도는 그런 비슷한 불만들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MJ 드마코는 그 고객들의 불평, 불만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불평은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고객의 불평은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즉, 그 고객이 불평하는 그 곳에 우리가 사업을 해볼 만한 것들, 사업의 기회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고객들의 불만들을 쭉 유형을 해보면요. MJ 드마코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VH월차서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불만 유형은 변화에 대한 불만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꾸면 거센 항의를 합니다. 내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나 제품들을 조금만 바꿔주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업이죠. 이 코카콜라가 제조법을 바꾼 적이 있다고 합니다. 뉴코크라고 해가지고 바꾼 적이 있었죠. 그때 고객들이 거세게 반발했다고 해요. 결국 코카콜라가 그 고객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다시 원래대로 제조법을 바꿨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제공한 서비스에서 그게 업그레이드든 변화를 주든 어떤 것이든 간에 변화를 일으키면 고객들이 강하게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J 드마코 역시 실제 자기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바꿨는데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불평, 변화에 대한 불만들은 주어지는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를 바꿨어요. 만들어서 바꿨는데 그게 사람들이 색깔이라든지 디자인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디자인 별로예요, 별로예요 하면 제가 그 문제 해결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불평들은 생각보다 이 변화를 일으킨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불만들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주어진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만 유형은 기대로 인한 불만이 있습니다. 기대로 인한 불만은 여러분들이 고객의 기대를 부정적으로 저버릴 때 발생합니다. 부정적으로 저버린다. 부정적으로 저버린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맛있는데요? 라고 음식을 제공했는데 그 음식이 별로 맛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의 기대를 부정적으로 저버릴 때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객들을 설득을 하잖아요.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사달라고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들은 기대를 합니다. 이 상품이나 이 서비스를 구입을 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들이 그런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럴 경우에 고객들은 실망하고 결국에는 그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실패했거나 기만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었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서비스나 제품을 잘못 만들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때 그것을 너무 과대 뭐 터무니없는 광고를 한다거나 뭐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마케팅 전략을 했을 때 그 마케팅 전략, 그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보고서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고 그건 자연스럽게 그 잘못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서비스나 제품을 제대로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마케팅을 너무 지나치게 기만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잘 만드시거나 마케팅을 너무 기만족하지 않으시거나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VH 출처선에서는 식당에서 생선조림 사례가 나옵니다. 식당에서 생선조림을 주문했는데 생선이 덜 익어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체도 아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하냐 불만해요 벌써 가득 차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선이 덜 익게 된 원인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생선이 덜 익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요리사가 요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주방의 조리 공정이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잘못된 마케팅 정보 상품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시면은 여기에 사업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런 거겠죠? 그렇게 덜 익어서 나오는 레스토랑이 옆에다가 내가 정말 제대로 제대로 잘 익힌 생선구이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만든다면은 타이오닉크 레스토랑에 가던 손님들이 다 내 레스토랑에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입니다.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고객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 불만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육볶음을 파는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맨날 와서 여기 소주 안 팔아요? 여기는 이제 소주를 안 파는 레스토랑인 거죠. 여기 소주 안 팔아요? 소주랑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손님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열 명 스무 명 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만든 제육볶음이 소주랑 아주 잘 어울린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주를 찾기 때문에 소주만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대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정말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고객들의 지속적인 욕구 니즈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제공하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바로 사업하시면 돈을 버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거짓불만입니다. 거짓불만 거짓불만은 뭐냐? 은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라고 하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레스토랑 운영하는 분들의 잘못으로 이물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좀 잘못된 약간 거짓된 정보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의득을 갖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제3자가 혹은 그 고객이 이물질을 넣어서 그렇게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불만들도 사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백만 명의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부당하게 한 몫을 챙기려는 수백 명을 마주하게 된다고 MJ 드마콘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만나면 한 번 정도는 아량을 베풀고 여러분들의 입장 저 같은 거 레스토랑의 입장을 잘 설명한 뒤에 고객을 납득시키면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넘겨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빌 코스비 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모르지만 실패로 가는 열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런 욕구나 니즈나 그런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음식을 제공했을 때 이 음식이 짜다는 사람도 있고 싱겁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특정 소비계층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려면은 일단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음식을 내놓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사람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잖아. 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면은 거기에 우리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제가 제공했는데 그 음식이 싱겁다고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간이 딱 맞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싱겁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그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더 짜게 만들 경우에는 적당하게 간이 맞다고 생각하는 손님들에게 또다시 불만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뿌릴 수 있도록 소금 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죠. 싱겁다고 느끼는 사람은 소금을 쳐서 자기가 맞춰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결하게 되면 사람들의 불만들을 해결하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사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비스에 돈을 내고 싶지 않아 이런 불만을 내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를 면접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면심하시고요. 그 불만들 속에서 형편없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영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사업에서 조금 이런 것들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신다면 그것은 굉장한 큰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의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건 너무 불편해 이런 건 누가 해소도 안 시켜주나 이런 건 왜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 거야 라는 여러분들의 무시적으로 나오는 불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업을 시작해 보시면 아마 사업이 훨씬 더 쉽게 접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 곳 네 가지 바로 여러분들의 불만들 여러분 주변의 불만들을 잘 들으시면 불만의 유형 그 네 가지가 있고 그 네 가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이길 찾으시면 큰 돈을 버질 수 있다라고 MJ 드마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